국방부가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10건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대회에는 국방부와 각군에서 접수된 20건의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례가 진출했으며 온라인 국민심사와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와 우수, 장려, 노력상이 선발됐습니다. 특히 최우수상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에 군급식조달관행 50년 만에 답하 장병선택형 급식체계로 거듭나다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조달체계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급식비 단가 상승과 조리인력 보강 등으로 군급식 문제를 변화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해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